네 일할 때 입는 복장은 이런식으로 하얀색 탑에 그리고 검은 정장 인데요 음 사실은 머리는 이렇게 단발 단발인 경우가 잘 없죠 보통 이제 일을 할 때는 하나로 머리를 단정하게 하나로 망을 합니다 올림머리나 망을 네 네 일할 때 통역 같은 거나 전시회 일할 때 기본 복장이 이런 하얀색 탑에 그리고 까만 정장 그리고 머리를 단정하게 하나로 묶거나 보통은 묶지도 않아요 뭐 딱 망을 해서 깔끔하게 하는 걸 되게 좋아하고 의전의 경우는 앞머리가 있어도 상관은 없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굉장히 좋아하시는 머리들은 맞박이 머리 쫙 까가지고 스티어디스 처럼 단정하게 하는 걸 다들 되게 좋아하시더라구요 뭐 매니저 나름이긴 한데 앞머리가 없으면 되게 나이 든거 서러운데 더 나이 들어 보이기 때문에 앞머리를 항상 내는 스타일을 하고 있습니다